안녕하세요 아트미디 블로그 앤디제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번에 새로 다시 시작할 영상 시리즈는 넥서스3 사용법에 대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6년 전에 넥서스1 사용법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제 블로그에 그리고 나서 넥서스2는 사실 1이랑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만들진 않았고 넥서스3 같은 경우는 꽤 2랑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사용법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넥서스2랑 3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턴페이스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졌어요 넥서스1이랑 2는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3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예전 버전이 좀 인터페이스는 더 예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확 달라졌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조절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확대가 되니까 굉장히 편해졌죠 이런 점에서는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프리셋 리스트 같은 경우도 좀 달라졌는데요 보시면 넥서스3 같은 경우는 전체복이 있고 롬별, 장르별, 카테고리별, 그리고 프리셋 이렇게 나와있고 넥서스2나 이거는 그냥 카테고리 그 다음에 추가 롬이나 사운드팩, 그리고 프리셋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찾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도 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가장 많이 바뀐 아르페이지에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르페이지에이터입니다 보시면 넥서스2랑 완전히 또 다른 인터페이스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뭔가 많이 추가된 것 같은데 우선 가장 많이 바뀐 건 모드에서 시퀀스 모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아르페이지에이터 기능을 알려드릴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또 보시면은 아르페이지에이터 길이가 있는데 넥서스2 같은 경우는 좀 보이시는 것처럼 최대 32음까지 가능한데 넥서스3는 127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엄청나게 긴 패턴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보시면은 윗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넥서스2는 없는데 넥서스2는 그러니까 아르페이지에이터 키면은 바로 활성화 시켜가지고 바로 아르페이지에이터 작동을 시키는 건데요 넥서스3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프리셋별로 이제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레이어들을 좀 다 다르게 각각 아르페이지에이터를 적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랜스 게이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트랜스 게이트는 사실 넥서스2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뭐 다만 이제 아르페이지에이터처럼 레이어별로 이제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인터페이스만 조금 달라진 거고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모듈레이션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듈레이션 설정 같은 경우는 지금 넥서스2랑 3를 보면은 맥스3 같은 경우가 더 많은 모듈레이션 컨트롤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 추가된 기능 중에 이제 마크로 컨트롤 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따로 미디 컨트롤을 이제 연동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존 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펙터 인데요 이펙터 같은 경우도 넥서스2때보다 이제 더 많은 이펙터를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많은 조합으로 소리를 더 이제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고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한번 다 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펙터들이 있고 지금 넥서스2를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죠 이 UI도 굉장히 예뻐졌고요 그리고 뭐 넥서스2를 보면은 한 이펙터 조합이 한 3개 정도 3, 4개 정도 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펙터 종류는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더 이제 이펙터 개수가 이제 늘어난 거라서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인서트 같은 경우 지금 적용시킬 수 있는 이펙터가 넥서스2에도 이렇게 있는데 넥서스3도 동일하게 큰 차이 없이 인서트에 넣을 수 있는 이펙터들은 동일합니다 이펙터도 나중에 하나하나 다시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레이어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레이어 설정은 넥서스2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펙터란에 이제 마지막 탭에 이렇게 자 보시면 넥서스3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따로 탭이 존재하는데 넥서스2에서는 이펙터 내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이어별로 뭐 볼륨 조절 같은 거 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서 뭐 글로벌한 이제 넥서스의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넥서스2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이제 업데이트된 ROM이나 새로 나오는 그런 뉴스 같은 게 나왔는데 넥서스3는 이제 그런 기능은 이제 불필요하다 생각했는지 없애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넥서스3와 2의 각 이제 옵션이나 기능 차이를 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중복되는 프리셋들이 있는데 한번 소리 차이가 나는지 한번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프리셋을 아주 짧게 제가 한번 틀어 드릴 텐데요 볼륨은 얼추 맞고요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크게 소리가 달라진 건 아닌 것 같고 음 글쎄요 그냥 기분상 넥서스3 소리가 조금 더 탄탄해지고 리버브가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워 지지 않나 싶은데 한번 직접 듣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넥서스2입니다 이번에는 넥서스3입니다 이번에는 넥서스3입니다 꼭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들어보시면 리버브가 확실히 좀 더 릴리즈가 길고 뭐 좀 더 화사한 느낌은 들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들어보시는 분들 이제 몫이고요 넥서스2와 3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 넥서스3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